이번 시간은 끌어당길섭입니다. 끌어당기다는 뜻이죠. 기본어가 손수변입니다. 손수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쓰이죠. 손수 그 다음 귀이가 속삭일섭입니다. 귀가 세 개 모였다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의 귀가 모였다. 귀를 맞대고 있다는 얘기죠. 비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속삭삭하겠죠. 속삭일섭입니다. 손을 이용해서 상대편의 귀를 잡고 끌어당겨서 글자가 벌써 나왔었죠. 끌어당길섭입니다. 손을 이용해서 속삭이기 위해서 상대편을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끌어당길섭입니다. 손수변 속삭일섭 손으로 귀를 잡아당겨서 속삭인다. 끌어당긴다 얘기죠. 끌어당길섭 되겠습니다. 손을 이용해서 상대편을rakt기가 물educ의를 잡고ח습니다.